이번에는 반복문을 사용해서 2차음 배열의 요소를 모두 출력해 보겠습니다. int로 변수 curl을 선언하고 sizeof numrr 대괄호 0 나누기 sizeof int의 값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int로 변수 low를 선언하고 sizeof numrr 나누기 sizeof numrr 대괄호 0의 값을 저장합니다. 4로 초기식에는 i를 0으로 초기화하고 조건식에는 i가 변수 low보다 작을 때 변화식에는 i++를 지정해서 i를 일식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4로 초기식에서 j는 0으로 초기화하고 조건식에는 j가 변수 curl보다 작을 때 변화식에는 j++를 지정해서 j를 일식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printf로 numrr 대괄호 i, j를 지정해서 요소를 출력합니다. 안쪽 반복문 바깥에서 printf로 역슬래시 n을 출력합니다. ctrl f5키를 넣어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2차음 배열의 값이 출력됩니다. 먼저 배열의 세로 크기와 가로 크기를 구해줍니다. 그리고 4 반복문으로 세로부터 반복한 다음에 가로를 반복하면서 2차음 배열의 요소를 출력합니다. 반복문의 변수 i와 j는 변화식을 통해 일식 증가하니까 2차음 배열의 세로 인덱스에는 i, 가로 인덱스에는 j를 넣으면 배열의 요소를 순서대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역순으로 출력해 보겠습니다. 4 반복문의 i에는 변수로 마이너스 1을 저장하고 조건식에는 i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변화식에는 i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j에는 변수 call 마이너스 1을 저장하고 조건식에는 j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변화식에는 j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지정합니다. 컨트롤 F5키를 넣어서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면 배열의 요소가 역순으로 출력됩니다. 반복문의 초기값에 배열의 세로 크기와 가로 크기를 바로 넣어버리면 처음부터 배열의 인덱스를 벗어난 상태가 됩니다. 배열의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니까 마지막 요소의 인덱스는 요소의 개수에서 1을 빼줍니다. 그리고 0까지 반복할 수 있도록 조건식을 i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j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처럼 지정하면 됩니다. 이건 경지입니다. 이제는 경지에 오신 다음해 영상으로 연장하는 에어컨을 그리워지면 1,000. 아직도 공식을 스트레스가 whats게 EVER 제가 연장하는 에어컨을 에어컨을 불안해주시면 무리한 뱉 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